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영어로 우리가 Thanksgiving Day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Thanksgiving이라는 것은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드림절이라고도 흔히 말합니다 영국의 종교 탄압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홀을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 12월에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2월달이니까 너무 추운 겨울이라서 착륙을 하지 못하고 배에서 한 3개월을 지내다가 날이 좀 풀리고 나서 3월달 봄이 되어서 그 신대륙 땅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배 안에서는 오랜 항해 기간 동안에 식량이 떨어진 지가 꽤 되었고 또 항해를 하다가 죽은 자를 포함해서 상륙하기 직전에는 거의 절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첫 발을 내리던 이 신대륙 땅은 지형도 토질도 물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인디언 부족들에게 겨우 도움을 받아가지고 옥수수 재배법을 배워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수확을 거두기 전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원래 땅에 있던 풀이나 나무에서 먹을 것을 구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신대륙에 발을 내리던 지 8개월 만에 여러 가지 악조건과 환경 속에서 더 많은 희생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청교도들이 드린 첫 번째 추수감사 주일 예배 거기서부터 추수감사 주일이 시작되었는데 과연 그 첫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미국에서 추수감사 주일 때 큰 칠면조를 굽고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다 가지고 와서 화려한 옷을 입고 음악을 듣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청교도들의 첫 추수감사절은 영화에서 나오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배를 타고 몇 달 동안 항해하면서 노약자,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신대륙에 도착해서는 여러 가지 풍토병과 인디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었습니다 겨우 추수한 것은 보잘것없는 옥수수 그 옥수수로 만든 아주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음식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막막한 현실이었겠습니까 배 타고 오면서 이미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가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 기억해보면 그 안산시에 있는 단원구, 작은 구입니다 강서구처럼 거기에 단원고등학교라고 한 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서만 250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몇 달 동안의 단원구라는 동네 자체는요 완전 죽음의 도시입니다 집집마다 건너건너 다 자녀를 잃고 목숨을 잃고 청교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집집마다 가정마다 다 죽은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있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모든 환경과 상황, 사정을 다 기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죽음의 항예를 뚫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절실한 감사 그리고 비록 옥수수로 만든 조촐한 음식이지만 생명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심에 대한 진정한 감사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이 드린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였습니다 요즘은 한국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하기 힘들다고 정당한 미래를 얻기가 힘들다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 1세대 이민 세대들이 미국으로 막연하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청교도들은 좀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신대력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종교와 신앙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니까 거기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적 하나로 자신들이 태어난 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미지의 신대력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24시 감사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24시 감사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는 절대 기준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매년 추수감사주일마다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준을 바꾸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사와 건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창세기 3장의 세상입니다 이러한 창세기 3장의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물질과 육신의 틀 속에서 오직 자신의 성공을 향해서만이 달려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기쁨을 찾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 속에서도 그것도 시위대 감옥 속에서도 손과 발이 완전히 묶여있는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기쁨의 서신서 빌립보소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언제 어떻게 될지 언제 순교당할지 언제 죽을지 언제 사형선고가 떨어질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린 좀 잘되면 기쁘고 좀 안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 빠지고 벌써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느 날 기독교 방송에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기존 교회에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뭐라 설교하시냐면 하루에 6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꼭 하루에 6시간 이상 매일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6시간 외에 나머지 18시간에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은 몇 시간을 기도한다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24시입니다 복원 가진 자는 24시 그 삶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요번 하루 반나절 동안에 모든 재산 다 잃고 심지어 자녀까지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들이 평생 겪어야 될 일을 요셉은 12시간 만에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일 정도로 보통 사람 같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충격받아서 쓰러지거나 정신 이상이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버의 입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시니도 요호하시오 거두시니도 요호하시오니 요호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요 그래서 요번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가 불평, 원망, 시비, 다툼입니다 그러면 이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다툼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그 뿌리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바로 자기 기준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기준대로 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삐뚤하게 보이고 기분 나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기준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의 다름질,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남은 2019년도에 남은 평생에 여러분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절대의 응답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이 내 삶에서 절대의 기준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 속에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절대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뭔가 조금 열심히 해서 되어지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뭔가가 되어지면 우리는 흔히 응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대부분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환경이나 현실에 결코 빼앗기지 않는 응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절대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야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서 얻은 응답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빼앗깁니다 돌았으면 또 없어집니다 요셉은 도저히 응답받을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가진 조건과 현실은 최악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에게 장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억울하게 형들에게 돈 받고 노예로 팔려와서 짐승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가 되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장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봐도 수많은 노예 가운데 그 당시 보디발 집에 노예가 요셉 한 명 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노예가 있었겠죠 그 수많은 노예 가운데서도 좀 똑똑하고 일 좀 하는 노예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요셉 말고도 그리고 주인을 도와서 가정총무 역할을 했던 노예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 얘기합니다 불신자가 눈으로 봐도 하나님이 뭔가 함께하시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요셉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불신자의 눈에도 정확하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절대 응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응답입니다 내가 좀 열심히 해서 내가 가진 능력과 실력 경험 내가 가진 뭔가의 노하우와 비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먹고 사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 오직 요하의 뜻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10배 뛰어난 아무리 뛰어난 천재 아무리 모자란 바보도 실력 차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10배 10배라면 무슨 말이죠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은 지금 미국처럼 전 세계로 움직이는 최강대국입니다 그러면 왕 주위에 얼마나 뛰어난 실력자, 능력자, 인재,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뛰어난 실력자, 인재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다니엘이 가진 원래 기본 상식과 지식과 능력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후대를 어떤 기준 속에서 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겨우 불신자와 경쟁해서 점수 잘 받아서 괜찮은 사는제 대학에 들어가서 연봉 많이 주는 회사에 취업하는 그게 목적이고 목표고 기준이라면요 우리의 후대와 랩몬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우 세상에 나가서 밥 먹는 정도 월급 받는 정도 과연 세계보구마 237나라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산업을 어떤 기준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빌리포스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소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먼저 누리고 그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새생명 초청은 마무리가 되어 가지만은 평상시에 내 삶에서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 살리고 영혼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사천 말씀 운동과 다락방 말씀 운동들이 일어나는 생명 살리는 현장 살리는 그러한 절대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